자, 이어서 우리 조간의 외국인 한 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선 씨, 이번에 소개시켜 드릴 저희 팀은요. 한국으로 시집 온 일본 며느리입니다. 저랑 공통점이 많아요. 일단 미인이고요. 거기다가 남편 얼굴 보고 시집을 갔습니다. 아, 그런가요? 그리고 아이 셋, 특히 아들 셋을 낳은 다산의 여왕이죠. 가수 김정민 씨의 아내 루미꼬 씨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본에서 왔습니다. 루미꼬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아들 낳으셨어요? 또 아들 낳았어요. 얼마 전에 나왔잖아요. 이제 5개월 됐어요. 5개월? 지난번에 둘이었는데 또? 네, 이제 큰 애 작은 애가 연년생인데 5년 만에 또 아들 낳았어요. 아들. 아니, 아들 셋 키운 엄마는 웬만해선 다 천당 간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천당 갈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봤을 때. 막내 그때 김정민 씨가 동영상을 보여주셨어요. 아, 그래요? 네. 루미꼬 씨 굉장히 막내는 똑같이 생겼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네. 그래서 시어머님은 아이들을 다 세, 다 앞바다를 맡은 거예요. 원래 시어머님들은 그러세요. 유기죠? 네. 사실 뭐 다 다 하시겠습니다만. 김정민 씨하고는 또 이게 사실 이제 한일 국제 커플로 유명하신데 어떻게 만나시게 된 거예요? 그때가 2006년, 6년 전이었는데요. 제가 그때 그 일본서 카스 활동을 했었는데 한국 공포 영화 분신사바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분신사바. 그 주제곡을 부르게 됐는데. 아, 우리 리우코 씨가? 그때 박혜경 언니가 좋은 오빠가 있다고 그래서 한번 만나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럼 뭐 소개팅 그런 거 모르니까 그냥 막 트레이닝 입고 나간 거예요. 거기에 김정민 씨가 있었어요. 그게 김정민 씨. 운명이 맞냐네. 네, 근데 보통 말이 안 통하면 어렵잖아요. 근데 제 남편은 전혀 안 어려웠어요. 신기하게 너무 편하고. 그래서 그렇게 만나게 됐는데 두 달 뒤에는 결혼 신고를 했고 그리고 네 달 뒤에는 결혼식을 올렸고 다음 해에 첫 때를 낳고. 인사 철녀야. 인사 철녀야. 얼마 전에 셋째까지 낳고. 그렇게 이제 8년 지났는데 왜 제가 여기 있는지 한국에 있는지 왜 남편이랑 결혼을 했는지 어떻게 결혼을 하게 됐는지 정말 질문을 많이 봤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분명히 분명히. 우리가 후루룩이야 후루룩. 후루룩. 정말 빠르게 진행하고. 후루룩 쩝쩝. 쩝쩝까지는. 이렇게 막 이렇게 넘어가서. 후루룩 쩝쩝. 후루룩. 아, 후루룩 쩝쩝. 쩝쩝. 원래 결혼을 전에 그렇게 정신 없을 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남자들 보면 눈 딱 뜨면 신랑 입장하고 있대잖아요. 그게 맞는 얘기 같아. 여자들이 정신 차리면 결혼을 못 하게 돼 있어요. 남자가 더 그러고. 여자가 더 그러고. 남자 그래요. 자지 싸울래? 죄송한데. 얼른 또 씨. 근데 참 착하신 게 결혼을 하자마자 시어머니하고 사셨잖아요. 네네. 고무관의 갈등 같은 건 어때요? 그거 쉽지 않은데. 저는 처음에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했었고 잘해드리고 싶다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저희 엄마가 아빠가 제일 격보이신데요. 근데 귀화를 하셔서 일본인이 되셨지만 근데 저희 아빠가 좀 연세가 있으셔서 할머니가 조선시대에 한국 엄마였어요. 시어머니. 시어머니. 시어머니도 다 도와드려야 되고 불을 올려놔야 되고 밥을 먹을 때도 먼저 어른들 드신 다음에 다 치우고 그리고 너가 먹어야 된다. 막 그런 얘기 많이 들었고 말을 싫을수록 절대 하지 말아라. 아들 꼭 낳아야 된다. 막 그런 얘기 너무 많이 들은 거예요. 너무 무서워서 그 전에 그러니까 처음에 뵀을 때는 너무 느낌이 너무 좋았어요. 너무 인사도 좋으시고 이제 되게 친하게 지낼 수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말을 못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혼하면서 막상 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도 같이 가고 싶은데 시장 가요 해도 되는지 가죠 해도 되는지 가세요 해야 되는지 그 존내맛은 너무 어렵고. 그리고 또 무슨 뭐 말을 하는 게 너무 두려워서 화장실에 숨어 있기도 했었고. 그래서 정말 정말 저는 엄마 때문에 엄마 그 얘기를 너무 무섭게 되어서. 오리엔테이션을 세게 시켰네. 그래서 좀 지금은 좀 후회도 해요. 한국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시어머니들이 약간 좀 이렇게 무섭게 나와서. 그런 영향도 있을 거에요. 박원숙 씨랑은 그렇게 가르치디. 박원숙 박정수 씨랑. 그러니까요. 지금은 잘 지내시죠. 네. 지금은 뭐 어머님 없으면 못 사요. 그런 얘기니까요. 아들 셋을 하세요. 지금도 뭐 셋째 아들을 어머님 보고 계세요. 지금 보고 계세요. 지금 보고 계세요. 제가 어감도 이상하고 발음도 안 좋고 그래서 애들이 막 엄마를 놀리는 거에요. 이제는. 엄마 웃긴다고 막 따라하고 하지마 됐어 엄마 뭐 안 할래. 막 삐질 때도 있는데 애가 뭐 그런 게 너무 뭐라 그래야 되나 좀 엄마로서 부끄럽고 미안하기도 하고. 내 발음이 진짜 좋으신데 왜 그렇게 놀래요. 모르겠어요. 몰라요. 잘 들여야지 고리가 어떻게 알아. 당신 진짜. 이분 같은 어머니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일본도 사실 목욕탕 문화 같은 건 되게 좋더라고요. 자기가 쓰고 나서 그 자리를 깨끗하게 닦은 다음에 바가지를 이렇게 엎어놓더라고요. 바가지를 엎어놓지 않으면 그 자리 절대 안 앉는 거에요. 일본 남자 목욕탕은 되게 놀래요. 왜요? 여기 비누 없어요 그러면 그 아줌마 그냥 와서 비누 주고 가요. 아 맞아요. 일본에서. 깜짝 놀랐어요. 그냥 물에 씻고 있다가 비누 주무주세요 그러면 일본 사장님이 들어와서 비누 여기 있어요 그러고 나가요. 그게 좋았어요? 네? 아니 일본에서 요즘 한국식 떼밀이라고 해서 떼를 밀어줘요. 근데 제 남편을 저희 아빠가 데리고 가신 거에요. 근데 갔다 왔는데 제 남편이 아 너무 좀 부끄러웠다고 그러는 거에요. 왜요? 왜 뭐가 부끄러워? 그랬더니 아줌마가 무슨 블레저 아예 검은색 블레저 아예 검은색 팬티를 입고 오셨대요. 그래서 그분이 떼를 밀어보셨다는 거에요. 오 진짜요? 그때 뭐 그니까 되게 건전한 그런 정말 건전한 목욕탕인데 정말 놀랬다고 그러는 거에요. 그리고 목욕 문화가 달라서 좀 놀랐어요. 그 놀라기 우리 한국에서는. 김정민 씨랑 같이 나왔으면 좋았을 때는 오늘 김정민 씨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혼자본에서. 네 그러니까요. 지금 시트콤 촬영 중이잖아요. 우리 말라완기만 일하고 있을 남편에게 한마디 하실래요? 태양이, 도윤이, 담빌이 아빠 지금 촬영 잘하고 있어요. 요즘 늦은 나이에 아기 셋을 낳고 어깨가 많이 무거울 텐데 촬영도 열심히 하고 일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우리 애들 열심히 키우고 우리 이쁜 따뜻한 가정을 같이 만들어요. 사랑해요.